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가도 있어. 중국어? 한국집 날대지? 여기는 뭐야? 저기는 서울? 무슨 학교인데? 여리라는 모습. 여리로 왔어요. 성 Optimus 업로드者 등장 이것만quet 정보 이거를 생취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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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nd so I was very close to bed. Just like you or I were very close to that. And now I am going to sleep outside. It's pretty cool. Let's go and get my sleep. I will sleep outside. She is very close to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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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을때도 되게 많아 응 먹을땐 진짜 많아 아홉백도 있네 그러네 아까 저 길 아저씨 너무 답답하지? 야 모르는 건 그냥 빨리 모르는다고 해 생각했는데 노력하셨어 응 아빠는 지도 찾을 수 있게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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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운동 강제 다이어트 밥도 안 먹어 아 아 아 열 응 여유 면색 면색 네 저기 써있긴 한데 면색 저기는 서울 파르나스 두 개가 달라 인터컨티넌트 서울 코엑센터 저기 적혀 있잖아 우린 저기에 가야 돼 아까 그 사람이 반대로 왔다고 다시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줬어 아냐 내가 인터컨티넌트리라고 말했어 그건 미쳤어 그랬어? 오케이 나 지금 목이 너무 많아 얼리 체크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겠다 여기 수박도 있어 여기 수박도 있어 저녁은 각자 맘에 드는 천하 씨를 가서 꼭 당겨 미션이야? 어 미션이야 길이 얼마나 빨리가 빨리 카메라 하나씩 9%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잃고 갔다 오면 길 안 잃고 거의 무슨 낙방어비가 저렴 여기 100% 이를 거 같은데 너무 어렵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여기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뭔가 아닌 거 같아 근데 뭔가 아닌 거 같아 아 왜냐 여기다가 좀 줘서 놓던지 그치 QS 인터컨티넌트리라고 글자는 방역 표시만 보는 거죠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어 난 여기 와서 찬뽕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넌 진짜 걸음이 빠른 거 같아 그래? 나 진짜 빨리 가고 있는데 걸음 너무 빠르네 천천히 걸음 천천히 걸음 천천히 걸음 미션아오 뽀쪽도 있다 물고프다 보컬 빼고 달을 낼 수 있긴 한데 여기 뭔가 어? 응? 내려가면 되는 거야. 또 다른 곳이다. 지금도 어디야? 여기인가? 응? 여기 오토드 좀 하는 거 같은데? middle 여기 오토드야? 실 ψ압 이 bewe가요? 제이홉! 제이홉! 내가 아까 핫바퀴 그라스에서 아까 나왔는데 지금 보고 깜짝이야 아까 왔던 꽃있네요 저분은 아까 봐봐 구원사에요 아까는 좀... 네, 거기 인구가 없어 이거 위에 보는 거 다 형편없다 잠깐만 그냥 폭평 왜 형편없어? 누가 나한테 jeu das어? 그냥 까먹었어 소아지 이거 하나 사주고 남이 낳아졌어 저ares 거기에선 계속 허리 호텔로 창고 아는 거야 그릇 기준으로 호텔로 창고 마방들을 빠진거에요 여기 귀가 컷다 싶었어 지하철 나와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린지 여기 기록이 되겠다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보문사역으로 가시라고 다시 우체국 나왔어 이거 무슨 개기 아 너무 덥다 신발 사고 싶어 야 오늘 안 걸으려고 한건데 더 많이 걸어 왜 이건 뭐야 아니 직진해도 될 것 같아 나 그때 이쪽 지나서 온 것 같아 일로 가도 보문사역 나온다 일로 이렇게 가면 아카리를 못해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메가박스에서 영화 나왔으면 몰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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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일로 이렇게 가면 아카리를 못해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치 아카리움 아카리움 가서 반대로 돌아야돼 여기 아카리움은 이렇게 돌아야돼 뒤로 아카리움 그리고 어차피 요기가 잘 어울렸어 요기가 아니고 사장에서 사람들이 아카리움 anish duh 어! 여기 써있어! 맞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아! 맞을 것 같아 우리 그때 여기서 막 쇼핑하려고 보고 했어 분위기가 뭔가 맞다 어 맞아 맞아 이거 디미츄 신발도 보고 맞게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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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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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 나왔어 나왔어 여기서 또 하나 관건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슬프하게 나갔더니 지장이 나오고 바로 안 나오더라고 나갔더니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바깥에서 옆으로만 돌면서 집중을 해 네 호텔 오비나 여기겠지? 올라가래 한참 이모장 찍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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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장 찍고싶어 거기서 이제 보내고 어디나? 내리다 굽고 여긴가? 여긴가? 저거 끝이야, 코너스. 띠띡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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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 코너 이쪽 코너 여기 여기 어? 한명 배전이 여기 있네? 나 여기서 자? 하하하하하 너무한거 아니야? 배들 저렇게 해주면 어떡해 하하하 아 저기 냉장고에 잠실이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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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스포 아 어차피 우리 음료 쿠폰 그거 그거 먹어야 되지 응 근데 그거 내일 써도 되잖아 체크아웃 하고서는 내일 써도 되는데 어 어 근데 우리 그 룸에도 어차피 막 네스프레소도 있는게 멋있어 어 어 어 어 거기 네스프레소도 있고 차도 그 4개 정도 있는데 어 차도 괜찮은데 티빙으로 되어있는 아웃팬에서 그런거 그런건데 괜찮더라 또 건네 이거 어 치지도 못하고 또 걸어 어 연계를 못하시고 좀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얘는 뭐지? 스타일인가? 어 후가리인데 갈색으로 있네 어 어 어 회색 아니야? 어 어 그런가? 어 회색이 돼 어 응 그냥 바다표범이지 바다표범 못생겼어 네가 징그러웠다 했지 아 예예 바다표라 새가? 예예 마치 호세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움직이니까 물 안에서 신기하죠 근데 아가들은 물고기는 생선은 생선인가 봐 방금만에 물고기 꺼고 예뻐하고 회집가서 생선 엄청 잡는 거 맛있겠다 이렇게 중앙에 집단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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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건데 이런 것도 있어 집단상 집단상 어떤 스파이를 먹는데 널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 한식, 두식,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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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가로 가볼래 식당가로 가볼래? 식당가로 가볼래? 식당가로 가볼래? 식당가로 가볼래? 여기 식당가 아니야? 메가파크가 메가파크가 가깝네? 메가파크가 가깝네? 진상 메가파크를 찾았잖아 너무 잘 이게 너무 잘 나온 거 같아 그러게 사진 잘 나왔다 정말 잘 나온 거 같아 너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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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드폰도 없나? 아무 소정이 두고 가자 경찰서 가야지 두고 가 미아보소 가야지 아, 핸드폰도 없네 다 먹었어 쁘쌘한 칸 뭔가 이런 거 봐 게드려야 된다 봐서 먹고 싶기도 한데 응 그치? 여기는 중식인가? 나가서 아이 렉션이 생겨볼까? 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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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 하는 건데? 으야 오 여긴 뭐 하는 건데? 아 아니 근데 왜 수전했어? 으흠 흠 흠 흠 너 되게 시원하다 더워 은혜야 흠 옆으로 흠 우와 뭔가 이상하다 샐러드 뭐 있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샐러드인데 샐러드같이 안 샐러드 어? 내 옷이다 어? 저희 만나서 들어가래? 데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삼계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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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